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도 딱 나니까 좋지? 아 좋다 아 안돼요! 아 나 배아퍼 왜그래? 배아퍼 아무거나 줘서 먹지 말라니까 알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 손은 약 써 형 손은 약 써 아 저 낫는 거 같아 형 손은 약선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세연아 이 손 버려 어 줘요 아 뭐야 지금 그거 빨개야 아 사먹은 해야지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알았어 근데 가을이라도 아직까지는 햇살이 좀 따갑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썬캡하다 준비했어 썬캡 아 진짜? 어디 있어? 빨리 써 어 여기 있구나 이야 썬캡 멋있다 이거 이야 형 세븐 같다 세븐 진짜 아 좋네 멋있잖아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썬캡을 준 것 같다 왜 또? 시덕이 형은 세븐처럼 멋있는 썬캡을 주었고 나는 아침에 아줌마들이 운동할 때 쓴다는 아줌마 썬캡을 주었구나 장난 아니야? 왜? 장난해? 왜? 내가 무슨 용적공이냐? 용적공이야 어 그러니까 시덕이 형 멋있게 남자처럼 운동하고 나는 아줌마처럼 운동하라는 얘기지 아니야 그래 시덕이 형 멋있게 남자처럼 역끼들 때 난 아줌마처럼 뒤로 가면서 앞뒤로 방출하치라는 얘기 아니야 봤잖아 아니야 시덕이 형 멋있게 팔꿈치 설계할 때 난 아줌마처럼 나무 있으면 남편 등이나 막고 어휴 시나다 어휴 시나 이건 하는 얘기 아니냐고 아휴 시나 너 이런 데까지 와서 막둥이한테 왜 그래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다음부터 하지마 알겠지 알았어 형 약수도 왔으니까 약숨 한잔 하자 약숨 하자 하자 맛있겠다 나보다 뭐 이걸래 야 야 너 그 입 떼고 마시면 어떻게 형들이 마시는 건데 야야야야 형제끼리 입 떼고 먹으면 어때 그래 그럼 형이 먼저 마셔 야야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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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친거야 많끼라 너 어제 내 방에 있는 목폴라 꺼내 입었니? 어떻게 알았어? 구인액 됐더라 구인액인데 말려는 소리 있어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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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똣자리 똣자리 아유 똣자리 야야 애니메이션 캐릭터 딱 그려져있네 이거 그런데 야 좋다 이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도짜리를 준 것 같아 왜 그래 또 시덕이 형은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도짜리를 주었고 나는 햇빛이 비치면 눈이 따갑다는 은밭지 도짜리를 주었구나 정말 아니야 왜 장난해 내가 무슨 방송국 스텝이냐 무슨 스텝이야 야 나를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 시덕이 형 왜 싫어하는지 아니해 왜 싫어하는지 온몸이 반짝거리는 사람이거든! 아 유치해! 야 근데 우리 음악이나 듣지? 장난하냐? 왜? 장난해? 뭐 리모콘이냐 이발은? 리모콘이냐? 미연이 맞을걸 거야 시현아 어제 전인권씨 만나서 머리 만졌었니? 어떻게 알았어? 생머리 되셨어 생머리 봤어 마포공있다 마포공있다 사이좋게 좀 지내라 피는 물보다! 지난리라!